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. 그것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뭐뭐인 것 같다. It seems that what more. That은 생략하는. 하시겠습니다. 그것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그것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말입니다. 도시도로를 질주하는. 도시도로를 질주하다. Zoom around city streets. 하시겠습니다.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말입니다. 도시도로를 질주하는.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말입니다. 도시도로를 질주하는.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요. 하지만 오늘 밤 소방관계자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. 그 인기 있는 장치에 대해. 뭐뭐에 대해 경종을 울리다. Sound the alarm about mama. 하시겠습니다. 하지만 오늘 밤 소방관계자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. 그 인기 있는 장치에 대해. 하지만 오늘 밤 소방관계자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. 그 인기 있는 장치에 대해. 증가하는 부상건수 때문입니다. 그것들과 관련된. 증가하는 부상건수 때문입니다. 그것들과 관련된. 증가하는 부상건수 때문입니다. 그것들과 관련된.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요. 놀라울 정도로 위험한 순간입니다. 위험한 순간. 위기 일발. Close call. 하시겠습니다. 놀라울 정도로 위험한 순간입니다. 놀라울 정도로 위험한 순간입니다. 충전 중인 전기 자전거에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. when으로 연결하겠습니다. 불이 나다. Catch fire. 하시겠습니다. 충전 중인 전기 자전거에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. 충전 중인 전기 자전거에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. 불이 나서 어린아이를 거의 집어삼킬 뻔한 것입니다. 맹렬히 타오르며. 앞에 한 동작을 받아서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분사구문. engulfing. 이렇게 하겠습니다. nearly engulfing. 맹렬히 타오르며. in its fury. 하시겠습니다. nearly engulfing a young child in its fury. 불이 나서 어린아이를 거의 집어삼킬 뻔한 것입니다. 맹렬히 타오르며. nearly engulfing a young child in its fury. 불이 나서 어린아이를 거의 집어삼킬 뻔한 것입니다. 맹렬히 타오르며. nearly engulfing a young child in its fury.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. it's a staggeringly close call. when charging e-bike suddenly catch fire. nearly engulfing a young child in its fury. 한 번 더요. it's a staggeringly close call. when charging e-bike suddenly catch fire. nearly engulfing a young child in its fury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it's a staggeringly close call. when charging e-bike suddenly catch fire. nearly engulfing a young child in its fury. 그렇기 때문에 증거같은 quo. 고 The End. 건배. 감사합니다.